Hello everyone. This is Tiger. 안녕하세요. Tiger입니다. It's a beautiful day. 아름다운 날입니다. 혼자 하는 중독 영어 열일곱 번째 시간이네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This college wants to attract students. Attract가 유혹하다는 뜻입니다. 끌다에요. 끌다. 유혹하다. 관심을 가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게 하다. 그래서 끌다. 머리채 끌고 끄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게 해서 이렇게 오게끔 하는 거. 끌어오고 싶어 한다. 원투부 정사. 어제도 했죠? 원투부 정사. 시작. 원투부 정사. 원투부 정사. 원투부 정사.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꾸 읽다 보면 원투부 정사는 묘고 안 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알게 됩니다. 왜 want s가 들어갔죠? this college는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이 뭐냐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걸 3인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단수는 하나인 거. 복수는 두 개 이상인 거. college는 대학이니까요. 이 대학은 원합니다. 끌어오는 것을. 끌어오는 것을 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기를 원하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회사가 많은 손님을 끌고 싶어합니다. 이것도 되고요. 똥파리를 꼬이게 합니다. 이런 것도 되고요. 읽으면서 뜻을 생각합니다. 해석이 안되면 앞에 해설한 부분을 10번 이상 보고 이해가 되면 그때 따라 읽는 거예요. 3번씩 3번입니다. 9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반드시 뜻을 생각합니다. 시작. This college wants to attract students. This college wants to attract students. This college wants to attract students. 다시. 9번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또 많이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자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가 더 빨리 끝납니다. 아주 빨리 끝나요. 1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매일 영어를 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못할까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